이번에 하시면 얼마나 걸리나요? 그러게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야 하니까 아무래도 한 도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거든 회사에 연락해서 의논하도록 해 지국 좀 마시고 편지나 자주 하세요 3, 6회는 동안 3일에 한 번씩 꼭 편지 쓸게 잠시만, 잘 보자 아, 권총이 없네 저 화장실 서랍에 있어요 그래 이게 있어야지 든든해 벌써 차가 왔군구네 겨우 닷새 만에 떠나는 것을 그동안에 당신 곁에만 있어야 했는데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전 행복해요 다녀올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나의 첫사랑 마드로스님 나의 첫사랑맛 이거 내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당신한테 불러줬던 노래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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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시기니 첫사랑맛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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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의 기대에 서려 그날 밤이 그리 이쁜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그 품도 떠나본 사이 그래도 첫사랑의 주님을 잊을 길이로네 가스는 희미하 두루해 그는 그날 밤에 울며 울며 찻도 손님을 뿌리지 마 하도 오로세 떼목은 기름의 옷에 그레이가 버시기 그라스에 맺힌 정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온 첫사랑 아가씨가 나를 울리네 그레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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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징